자, 지금부터 2019년도 지난주 토요일에 시행됐던 지방직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생, 되게 많으셨죠. 시험치신 분들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다섯 과목 전체의 난이도를 보더라도 영어가 가장 어려웠고요. 지난 3, 4년간을 토트러봐도 첫 손가락에 꼽힐 만큼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난이도를 보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점수 보고 좌절하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이번에는 보통 저희가 지방직 안정학적권을 보통 85점 정도를 봅니다. 85점에서 보고 최소 마지노선을 한 70점 선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학격 안정권 영어 점수가 65점에서 그 다음에 70점 정도만 되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고요. 55점 이상만 되더라도 합격을 바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제 다른 직렬, 다른 문학보다 바로 이거 어휘부터 보시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지방직이나 국가직을 통틀어서 어휘 같은 경우는 내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 정도는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내 문제 전체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3개 정도가 3개 접수 중에서 하나 정도는 조금은 2대 2에서 고민되겠지만 그래도 문법은 그나마 난이도가 괜찮았는데 관건이 이제 이번에 독해가 여러분들 독해가 11개가 나왔어요. 독해가 11개가 나왔는데 독해가 보통 저희가 갈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킬러 문제가 한 3개, 많으면 4개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킬러 문제 한 7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고요. 특히나 제가 주의를 드렸던 게 뭐냐면 순서 문제가 최근에 정진역에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거의 난이도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난이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평상시에 반드시 풀어야 될 우리 주제 문제가 주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주제가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일치가 3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19번, 20번 저희들도 해마다 그랬지 홀수에 만약에 20번 A 체크형 기준으로 19번과 20번에 빈칸이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높고 특히나 빈칸의 보기가 보기로 나온 게 제일 마지막에 무조건 난이도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가 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아까 순서 빈칸 두 개, 그 다음에 일치 하나, 그 다음에 문장 넣기도 크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킬러급이라 불리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그리고 지문 자체가 읽히지가 않죠. 좀 이렇게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독해가 두 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니까 푸시는 내내 아마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빗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룰을 잘 대입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압축한다 하지만 사실은 20분, 30분 정도 남은 시간에 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전화가 즉각적으로 오는데 12시까지 전화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보니까 제가 11시부터 항상 아시겠지만 대기하고 있다가 45분, 6분 넘어가니까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보는데 전부 영어, 영어, 영어입니다. 이런 적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웠다는 해도 영어가 어렵지만 다른 것도 하나가 더 어려워서 이게 좀 상보적인 관계인데 이번에는 온리 영어입니다. 쌍육이 올라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애들 말이 처음에 이제 영어가 적당히 어려우면 전화 올 때는 선생님 풀만 했습니다 하고 점수 매겨보고 후회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저 올 때부터 선생님 진짜 어렵다는 말 그다음에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 읽어도 안 읽힌다는 말 이런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분히 보시면 오늘 질문을 다시 보시면 우리 문풀했던 질문 수준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풀할 때 문풀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문풀할 때 왜 어려웠던 문항들이 있죠. 그걸 10개를 딱 짜짓게 하면 요 세트입니다. 제가 그날 되게 후회했던 게 학생들이 힘들어한다고 문제를 좀 쉬운 문제를 좀 줬던 걸 되게 후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렇게 일단 고생을 되게 하셨어요. 일단 제가 드릴 만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인터넷에서 이런 학생을 봤거든요. 국어, 한국사, 선택과목 하나, 선택과목 하나가 선택과목 하나가 그것도 100점이래요. 하나가 90이래요. 영어 20. 얘 지금 한강 간다는 거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학생은 아닌데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점수가 65점하고 망했다고 65점이 이번에 선방입니다. 선방이 평균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번에 넣어보시면 점수 때 보면 영어가 여기가 있을 겁니다. 영어가 어려워지는 이유 설명드렸지. 이번 시험 끝나고 변별력 문제 나오나? 얘기 안 나오죠? 영어는 어려우면 절대로 변별력 10위 못 봅니다. 그냥 원래 내가 못한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사처가 완전히 노리고 냈고요. 지금 내신문에 솔직히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는 지극히 잘 냈습니다. 영어가 정말 변별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맞습니다. 극복하는 게 문제지 문제를 낸 걸 가지고 시비 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문도 좀 길죠. 딱딱딱 붙어서 그리고 또 뭐냐면 마치 이분들이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순서 같은 룰이 보면 잘 안 통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시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7번 같은 경우는 B부터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B부터 때리면. 예를 들면 설명드리겠으니까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제가 원래 사족이 안 긴데 오늘은 내가 좀 달래야 돼. 미리 끝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점수가 나쁜 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네 누가 쳐도 잘 못 치고 이거 90점 넘는 사람은 원의민하고 동급으로 보시면 돼요. 90점 넘는 사람이 있으면 20분 안에 90점 넘으면 원의민하고 동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4시에 문제집에 있었어요. 학생들 되게 특이한 게 1시부터 왜 가다만 안 올리냐고 그러는데 내가 문제집을 볼 수 있는 게 4시야. 4시에 내가 풀 수 있는데 무슨 그래서 4시에 제가 풀어서 문제를 풀어보고 처음 했단 말이 내가 조졌다. 진짜 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5위 문제도 해석이 안 돼. 그치? 이건 조금 심했습니다만 일단 아마 조정은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수는 내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정은 들어가요. 문제가 조정은 들어가는데 영어가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기조입니다. 이제는 영어를 얽게 내는 거는 그리고 이제 출제원들이 되게 당당해지는 게 뭐냐 문법 쉽죠? 문법이 좀 쉬우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독해가 어려운데 영어가 쓸데없다 할 거야? 수능인데 이 기조가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모든 준비할 때에 있어서 독해를 더 어렵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자중하고 있다가 극복해야 돼. 시험장 갔을 때 제가 쳤을 때 우리 쳤을 때 어려운 느낌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앞으로는 이제 문제풀이할 때 미리 내가 얘기하고 갈 테니까 자 일단 고생했습니다. 진짜 다시 한 번 고생했으면 고생했으면 동영상을 혹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고생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렇게 오랜만에 잘 없었는데 자 1번부터 같이 한 번 봅시다. 근데 1번의 시작 단어는 나쁘지가 않았죠. 엑스케이베이트는 기본반에서부터 저희가 어휘 시간에 다뤄 들었던 단어지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엑스케이베이트 이렇게 됩니다. 1번 한 번 봐요. 그러면 케이브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 동굴 바깥쪽으로 거집어내니까 이 단어 뜻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발굴하다 이렇게 되죠. 일단 이거는 됐잖아. 그러면 보기에서 발굴인데 내가 우리가 연습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발굴이 아닌 걸 드러내면 돼. 그럼 이 단어를 몰랐다 그래도 팩, 이레이즈, 셀리브레이터 다 아니죠. 그럼 속어치는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죠. 왜 이 단어가 네이버 검색 1위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좀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걸 못 봐서 아니어서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단어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그랬지 몰라도 맞춰야 된다고 눈에 얘기했던 게 저겁니다. 그래서 일단 발굴의 의미로 보고 당연히 여기서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가 동역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아닌 걸 드러내는 게 첫 번째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들어가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반면에 이게 어려웠죠. shear라는 단어입니다. 자 shear라는 단어를 우리 해봅시다. 일단 단어를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단어를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어근과 접사를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해석 문제죠. 해석입니다. 잠깐만요. 자 라이딩은 롤러코스트죠. 그 다음에 감정의 즐거운 라이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롤러코스트 타는 거야. 자석을 멜 때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예상이 더 퀘스처닝 그리고 의문과 그 다음에 후회가 들겠죠. 뭐 할 때 that comes as you go up, up, up이죠. 이제 롤러코스트 타는 게 올라올라 갈수록 뭐가 나요? 의문 무슨 일이 있을까? 후회 왜 탔을까? 그지?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롤러코스트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이거잖아. 이거 이거 그러면 그리고 애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을 그러죠. 어떤 아드레날린이 그 다음에 러쉬 분비되게 달려들겠습니까? 만약에 차가 자 저 카 여기서 차라는 것은 롤러코스트겠죠. 이게 테이크 스텝 퍼스트 다이버 첫 번째로 다이빙 이렇게 할 때 그럼 어떤 아드레날린이 러쉬 밀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아드레날린 파시티브, 네거티브 이걸 네거티브 하면 되냐? 여러분 롤러코스트 한 대 내려가는데 네거티브야? 아드레날린이 뭐야? 사람이 흥분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흥분제가 나오겠나? 1번 어터 2번 스케어리 해석하면 이거 되죠. 두려운 아드레날린 사람이 두려우면 아드레날린이 안 나와. 그지? 그 다음에 오케이 때때로 나와 그 다음에 메뉴 관리할 만한 이건 아니야 저기 이거 롤러코스트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휙 떨어지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한? 이거 두 개는 아니다란 말이야. 그래서 2대 1인데 보통 이걸 많이 해요. 스케어리 근데 이거 어터입니다. 그 이제는 완전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완전한 그게 아드레날린은 뭐가 돼? 사람이 굉장히 뭐 해야 돼요? 흥분 되어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야 사람이 완전한 어떤 상태로 가야? 흥분 상태로 가야. 그래서 완전한 순전한 이 말로 1번인데 이거는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킬러 문제입니다. 어터라는 단어가 순수한 완전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해석 해석을 해보셔서 다시 뭐라 그래? 이제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서 아니 아드레날린이 이게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이 뭐야 이제 점점 후회도 들고 막 이러면서 첫 번째 다이빙을 할 때 완전한 아드레날린 러쉬 뚫고 나온다. 분비된다. 이런 의미가 봐야지. 해석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거 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거 한 문제. 두 번째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3번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의 대화 중에 가장 어색한 거 자 반면에 이거는 무조건 맞춰서 될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거는 이제 영점 예방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 진짜 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내가 전화를 못 받았으면 됐더니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메시지 남겨주실래요? 이게 되니까 말이 안 맞지. 그지? 이건 바로 4번 더 볼 거 없어. 이거는 금방 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아마 이거 바로 보시고요. 반면에 이거는 틀리죠. 이거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빈칸을 다시 봐봐. 빈칸이 여기 나왔죠. 앞도 중요하지 어디가 더 중요하다 그랬다. 이걸 잡아야 된다 그랬지. 봐봐. 헬라이니 exchange some money. 자 돈 환전이죠. What currency do you need? 자 어떤 여기서 통하라 그랬지. 했더니 convert dollar into pound 달러를 파운드로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환전 비율 환전 비율은 뭐냐면 0.73 파운드예요. 달러마다 0.73 파운드 됩니다. 파운드가 조금 더 세게 들어가지. 그랬더니 fine. Do you take a commission? 커미션이 무슨 말이에요? 수수료야. 수수료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돈을 back 되돌릴 때는 되돌릴 때는 for free가 뭐예요? 공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영수증 가져오시면 자 봐요. 지금 달러를 뭐로 받고 파운드로 바꿀 때는 수수료를 부과하죠. 그런데 백이 뭐야? 파운드를 다시 뭐로 바꿀 때 달러를 바꿀 때는 뭐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시 내가 이걸 다시 백 원래 환매라 그래요. 돈을 다시 바꿀 때 환매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뭐를 설명해? 내가 돈을 파운드에서 다시 뭐예요? 달러로 바꿀 때란 말이 필요해요. 달러에서 다시 바꿀 때란 말이니까 얼마가 듭니까? 그 다음에 얼마를 지버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의 바이백 폴리시 다시 되사는 데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달러를 파운드로 바꿨다가 파운드를 다시 여러분 달러로 사는 데는 돈이 얼마입니까? 밑에 백이라는 말도 있었죠. 사실은 되돌려준다는 말일 때 고로 어렵죠. 그죠? 정답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킬러 문제입니다. 출제에는 많이 생각하고 원해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장 이거 안 보인다. 안 보이지 그죠? 뭐고 막 이러십니다. 당황하니까. 자 그래서 침착하게 일단 앞면에서 두 개. 이게 일반적 일껄친 사람들 솔직하게 얘기해봐 두 개면 선방이야 지금 내 문제 중에 두 개가 선방입니다. 이렇게 날릴 수밖에 없어. 내 캣자는 이번에는 안전권은 70이에요. 70이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독해 네 개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그렇지만 문법 내게 이거는 아니야. 자 루즈 투 리턴 그 다음에 에즈 하이 에즈 그 다음에 인저링 딱 봐도 느낌 오는 게 하나 있죠? 자 봅시다. 1번에 루즈입니다. 우리가 했지만 문장이 일단 이건 동사죠. 동사는 앞에 주어를 보면 27만 명 이상이니까 당연히 보행자들 복수니까 루즈 2번에 투 리턴 자 they would on any given day never to return 자 이건 never to return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뭐 특별한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에즈 하이 지금 무조건 통과돼요. 왜? 비교 매칭이죠. 앞에 가시면 뒤에 누가 나와. 근데 어차피 하이는 형교사 우사 다 되거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인저링 이거는 뭐를 묻는 거야 여러분들? 태죠. 태는 첫 번째 뭐로 파악하고 구조 두 번째 뭐로 파악하고 의미 봐봐 수백만 명의 보행자들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뭐를 하가는 거야? 부상을 입혀나 부상을 당하겠나 당연히 당하죠. 인저드가 되고 두 번째 인저드는 누구누구에게 부상을 입혀라는 대격 타동사예요. 타동사에 대해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뭐로 바뀐다? 수동 그래서 인저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가 이건 되게 쉬웠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게 2대 2에서 약간 고민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2대 2에서 다시 봐 업법상 옳은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업법상 옳은 것 2대 2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봐봐잉. 어디가 확실히 여러분 푸실 때 이거 2대 2 맞췄나요? 맞췄으면 잠깐만요. 확실히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원오브니까 원오브 이전니 벌써 포맷 됐어? 원오브 복명 단동이죠. 그러니까 코어에 뭐가 붙어야 돼요? S 얘부터 지워요. 하나 더 쉽게 나가는 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왜 봐봐. Charge A with B 자 Charge A with 여기서 with의 품사가 뭐가 됩니까? 전사 뒤에 use는 뭐가 돼? 동사죠. 그럼 전사 뒤에 뭐 나와야 돼? ing with using으로 들어가야 돼. using 물론 use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use라는 명사가 있어서 그건 안 되지. 왜? use라는 명사가 나와버리면 뒤에 또 다른 명사 더 컴퍼니즈 머니라는 명사가 몇 개 충돌돼 보니까 두 개 그랬었다. 그러니까 이를 때 필요한 게 동명사예요. 자 2대 2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포인트는 뭐가 돼요? 이런 생각이 나더나? 내가 만약에 잘 모르게 항상 내가 뭐를 자꾸 물건을 해지라 그랬다. 동사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사는 had to be handled handled 다루다라는 대격 타동사입니다. 뭔가를 다루다. 타동사 뒤에 뭐가 따라 붙었나? 전치사. 일단 그러면 문제가 조사가 다룹니까? 다루어집니까?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사 뒤에 품사적으로 뭐가 돼? utmost care 어때? 명사 괜찮고 less not less should 뒤에 절대로 뭐가 붙으면 안 돼? not 붙으면 안 되고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그러니까 allows도 여러분들 타동사 맞죠. 그죠? 그럼 일단 세모 여기는 뭐가 포인트야? another way to speed up the process 까지가 문장의 주어고요. would be made 이죠. 자 이거 우리 연습했던 우리 저번에 왜 두 개 선택하는 건 맨날 했던 게 거지 would be made 이리로 보세요. would be made이면 수동이죠.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꾸면 뒤에 뭐가 바로 붙지 않는다? 명사가 붙지 않는다. 기억나나? 그러니까 이게 더 쉬프트라는 명사를 바로 택해버렸지. 그럼 뭔가가 이상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맞을라 그러면 would be 다음에 made니까 수동태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말 이해 됐나요? 그럼 일단 멈춤 해석해 보면 그 과정의 속도를 올릴 또 다른 방법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까? 만드는 것입니까? 만드는 것. 만드는 것이니까 비 동사 뒤에 보니까 투. 메이크를 쓰거나 아니면 메이킹 같은 걸로 바꿔야 돼요. 즉 이 자리가 정 형태의 준 형태의 된다. 준. 다시. 문장의 주어가 나왔고요. would be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특별한 동사가 아니면 투 부정사가 나오거나 ing가 나와서 보호 역할을 담당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연습할 때 뭐가 돼? 수동태 뒤에 또 다른 뭐가 나타나는데? 명사가 나오면 안 돼.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태를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이해됨? 그래서 6번. 자 그리고 이거 푸시면서 많이 멘탈이 무너지셨을 겁니다. 자 멘탈이 많이 무너지셨을 건데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보기를 먼저 봤더니 이걸 의심하셨어야 돼요. A 아니면 B죠. 그럼 봐봐잉. 일로 한번 봐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연결고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신다면 there is a thought that can haunt us. haunt라는 단어는 우리 홀리다는 겁니다. 우리를 홀리는 생각이 있다. 자 뭔가 since every day every 자 우리 haunt라는 홀리고 괴롭히고는 말이야.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이 서로 서로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자 그 소셜 월드 사회적인 세계를 대해서 make sense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서로 서로가 영향을 주니까 사회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러한 걱정을 뭐냐? way down way down 그러한 걱정을 우리가 눌러버린다. way down 눌러버린다면 우리는 진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제가 문제 풀 때 뭐라고 그랬어? 이 문장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밑에 뭐가 나온다 그랬다. 예시가 나옵니까? 부연 설명이 나온다 그랬나? 어려운 말로 하면 부연 설명과 예시야. 근데 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 처음부터 B를 냈어. B 먼저 봅시다. 왜? 나도 모르게 B가 눈이 가잖아. 맨날 풀 때 BAC, BCA니까. 솔직히 그렇잖아. 마음이 글로 가요. 끌려. 그럼 봐봐. 이게 B가 얘랑 연결되면 B지. 봐? 경제학자 존 메이아드 케인의 사람이 우리의 어떤 자 서브젝 우리의 대상과 주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자 사고의 과학입니다. 뭐에? 모델이 뭐와 결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관련 있는 거야. 동시대의 세상과 관련 있는 모델과 연결하는 거다. 이걸 잡았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걱정을 짓눌러보니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그랬다. 우리가 진보, 전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거를 부연 설명합니까? 그럼 A도 봐야죠. A 보시면 Every discipline that I'm familiar with 여기까지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Every discipline 뭐예요? Discipline의 모든 분야입니다. 모든 분야들이죠. 일로 봐. 일로 봐. 모든 분야들이 나하고 친숙한 모든 분야들이 세상에 대한 캐리커처 순간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In order to make sense of it 그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적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가 부연 설명이 되나? B가 부연 설명이야. A가 부연 설명이야. 이걸 순간적으로 잡아내셨어야 돼요. 요거하고 연결고리. 요거하고 연결고리라고. 다시 한 번 봐봐. 우리가 어떻게 그 사회적인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걱정을 너무 짓눌러버리면 우리는 전진, 진보를 만들어낼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친숙한 모든 분야가 어떤 그림을 세상에 대한 그림이야.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이 뭐하게? 우리를 그것을 세상을 뭐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부연 설명 이게 부연 설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The modern economist does this by building model 여기 보세요. 현대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해요. 이렇게 세상을 이해해. 뭐를 만들어내면서? 모델을 만들. 이 모델에 대한 예시가 B니까 분명히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B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벗겨내는 겁니다. 표현들. 그 밖에 있는 현상들의 표현을 벗겨내는 거야. 벗겨내는 거야. 이 밖에 있는 현상들을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경제학자들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봐봐. B야, C야, C에 내가 말하는 벗겨낸다는 말은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C 앞에 누가 나와야 되나? A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벗겨낸다는 말은 나는 정말로 벗겨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흔한 표현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초점을 맞추죠. 하나, 두 개 일상진 팩트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거를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려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죠. 도저스피드 리얼리티 워크 앤 인테렉 그런 현실적인 수치들이나 모습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일하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에 대한 예시가 누가 나와? 케인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니야. 됐나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시문 마지막에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말이 나왔고 A번이 우리가 친숙한 모든 것들이 뭐가 돼? 바로 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 캐리커처 그림을 만들어낸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해야 된다? 뭔가를 사회현상을 벗겨낸다고 그랬고 그 벗겨낸다는 말이 욕을 받는 거죠. 받고 구체적인 예시가 어디 들어가요? B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난이도 별 5개입니다. 별 5개고요. 급하게 푸신 분들은 무조건 B로 들어갑니다. B, A, C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만족하죠. A하고 C가 연결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쉬워. 답지명은 뭐예요? 뭐고? 되는 겁니다. 연결고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최근에 순서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라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연습들 많이 했고 우리도 이런 문제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적용이 힘들죠. 그래서 더 하면 돼요.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죽일 겁니다. 진짜 이번에는. 그러나 지금 기억해. 내가 나중에 11월 달 쉽게 안 낸다. 그때 흥분하지만 화내지 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이딴 말하면 이제 죽어. 해. 닥치고 해 이제는. 자 그래서 A, C, B인가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자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시간 많이 걸리게 냈고요. 그 다음 내용이 어려워요. 8번도 여러분들 별 한 3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치니까 우리가 뭐부터 봐야 돼? 보기를 봐야 돼서 뭐가 됩니까? 보기를 보고 자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이게 두 파이 이렇게 두 챕터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길어.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아마 좀 문제 푸는 속도 느리신 분은 8번 푸는 15번 가고 막 이랬을 거야. 맞지 그지? 같이 풀어봐. 집에서 풀어봤다니까. 제가 집에서 17분에 풀었거든 이거를. 단어를 아니까 빨리 풀어져요. 내가 17분에 여러분 곱하기 2 플러스 알파야. 무조건. 이게 보시면 멘탈 디소드가 분명히 구별된다. 정신적인 장애가 신체장애랑 분명히 구별된다. 좀 봐야 되겠지 그지? 좀 말이 좀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거 우리가 옆에 동그라미 쳐놔라 그러더니 일치해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들은 믿어졌죠? 뭐예요? 악령 때문이다. 인간의 영향입니다. 악령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찍어도 여기 좀 잘 생각할 때 있죠? 옛날에 우리가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사이코지 정신병장 같은 게 뭐다? 악령이 지배한다고 믿은 경우 있죠? 그게 왜 보면 가끔 TV 나오잖아. 왜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때려가고 사람 죽이잖아. 나가라고. 오프닝 was made in the skull. 여기 skull 알죠? 두개골에 두개골을 연대요. for an evil spirit to enter a body's person. 이거는 아니에요. 악령을 집어넣으려고 사람들이 몸에다가 사람들 악령을 넣으려고 두개골을 열어? 그거는 말이 안 되겠지. 그런데 마지막 4번에 노 케이브 듀얼러 서바이브드 자 트랩 파이닝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은 동굴 거주단은 없다. 찾아봐야 되죠. 일치는 주제를 잡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 선사시대 사회들이 자 한 half of a million 50만 년 전의 사람들은 did not distinguish 구별을 못했죠. 멘탈 자 1번 날아가네요. 분명히 구분했다고 그랬는데 멘탈과 피지컬에 대한 분명한 장애를 구별을 못했어요. 내용은 별로 안 어려워. 시간 걸리지.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단순한 두통부터 자 컨발작적 공격적까지 공격적 행위까지 이것들은 뭐다? 악령 때문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통제하죠. 그 영향을 받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신체에서 즉 주제 나왔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악령이죠. 여기서 멈췄어야지. 몇 번 마킹해야 돼. 어 그럼 우리는 그래도 더 본다? 그래도 왜냐하면 혹시나 싶어서 그래요. 나도 다 봤어. 솔직 집에서 역사가들이 따지면 이러한 어떤 고대 민족들 여기 민족들입니다. 민족들이 많은 형태의 질병을 demonic 포제션 어떤 강박 정신질환적 소유 이렇게 볼까요. 그 다음 demonic 악마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sorcery or beheast of offended ancestral spirit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전부 다 뭐가 되게 뭐와 관련된 단어야? 악령과 관련된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악령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뭐냐면 마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beheast of offended 불쾌해진 조상들의 영혼이 침투한 걸로 봤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뭐 안 좋으면 조상이 어떻고 조상이 편치 않대요. 그 다음에 within this system of 이런 믿음에서 called demonology 입니다. demonology 지몰로지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demonology라는 단어를 알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demonology 영구인데 demon이니까 악마하기 악마하기 악마가 있다고 우리가 희생자들은 일반적으로 held at least partly responsible 일부는 책임이 있죠. 뭐에 대해서 그 불행에 대한 거 그래서 it has been suggested stone age cable dwellers may have treated behavior disorder 이러한 행동적인 장애를 수술적인 방법 뭐라? 트랩파이닝 이게 트랩파이닝 수술입니다. 어떤 수술인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part of the skirt 두개골의 일부를 크립트웨이 잘라내는 거예요. 쪼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랩파이닝이죠. 그래서 봐봐 to was 크립트웨이 to provide an opening to reach the evil spirit could escape 악령이 나가도록 두개골을 연다는 말이에요. 뭐만 있습니까? 그럼 아까 악령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는 게 아니라 악령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when the evil spirit 떠나면 the person would return to his or how normal 정상상태로 돌아온다는 거. 놀랍게도 트랩파이인드 스컬 이렇게 두개골이 갈라진 어떤 두개골들이 발견된대요. have a healed over heal the healing 치료가 됐대요. indicate that some patient survival 어떤 사람들이 뭐야?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극단적이고 잔혹한 수술 후에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두개골을 깨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이 잔인함을 떠나서 정답은 몇 번 됩니까? 사람이 이거는 솔직히 급할 때 내용 봐도 사실은 악령이라는 게 뭐야? 악령이 사람 몸에 들어왔다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이건 잘 보셨나요? 무난한 편이었는데 이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9번 내가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 유명한 샘들 몇 명이 답안지를 선 이거 뭐지 답안지를 가다발을 냈는데 이 문제를 틀렸어요. 내 충격이더라. 나 안 틀렸대요. 나도 답이 틀려서 또 내가 알죠. 내가 틀리면 또 내 원칙이 그랬더니 내가 또 잘못했나? 그러고 이랬는데 안 틀렸다. 답 뒤에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찍고 찍고 근데 이거는 그럴만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뭘 실수했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지금 다 쳤제 소재 잘 잡히디 예시 역출은 안 되지 그럼 최후의 방법이 뭐였나? 어디서 한 번 더 확인한다. 문도 어디를 확인해라? 문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예시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다 읽었어야 돼요. 이거는 룰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건 독해 실력이에요. 의도적으로 낸 겁니다. 출제의원이 의도적으로 냈고요. 그리고 출제의원이 문제를 제일 잘 냈다는 게 이건 어디서 가져온 문제 아니에요. 분명히 발췌했어요. 아마 BBC 기사 같은 것도 발췌했을 거예요. 발췌했는데 잘 냈어. 디지털 레볼루션 유펜드 몰라. 이제 이거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뉴스룸 유펜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펜드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뭐냐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레볼루션이 당연히 뉴스룸 엎었겠죠. 그래서 Here is my advice for all the reporters 그럼 글의 소재가 여기 되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자들에 대한 나의 조언이에요. 어떤 조언이다? 내가 기자가 된 지가 25년이 됐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 해프 더전 테크니컬 라이프 사이클 6년간의 어떤 기술 변화 시기를 맞았어요. 가장 급격한 변화는 여기 중요하게 필자가 말하는 것은 지난 해프 더전 6년 안에 왔죠.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점점 더 증가하는 빈도 그 다음에 making stuff up 어떤 일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봐 as I go 내가 따라가면서 일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해석이 되면 좀 편해요. 가장 큰 변화는 뭔데 내가 뭐가 따라가 내가 일과 만들어지는 일과 내가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뭘까 Much of the time in the news business 뉴스 산업의 상당 시간 동안 We have no idea what we are doing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돼가면서 내가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말 아직 잘 모르겠지 계속 봐야 돼 그러면 봐야 돼. 우리는 아침에 모습을 나타내고 이렇게 말하죠. Can you write a story about tax polish? 자 이야기 좀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세금 정책 이민 정책 기후 정책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When newspaper had once a day deadline 신문이 하루에 한 번의 deadline 마감 기간이 있으면서 우리는 기자들에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는 말했습니다. 기자는 would learn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아침에 배우고 저녁에는 가르쳐야 된다는 말 뭔 말인지 항상 모르는 게 나갑니다. 그들은 내려가세요. 그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write a story that could inform tomorrow's readers on a topic to report new nothing about 24 hours earlier 그리고 봐요. 어떤 기사를 써야 되죠. 내일의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토픽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자들은 24시간 전에는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기사를 써 내가 하루 전에는 몰랐던 걸 지금 쓴다는 말은 지금 뉴스 기자들이 맞는 뉴스가 어떻다는 말이야. 내가 아는 것 소식이 전달되는 겁니까? 소식과 동시에 내가 하는 겁니까? 그래 아까 전에 내가 일이 만들어지고 내가 따라간다 그랬잖아.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now가 문장 앞에 주호동사에 그럼 조심하라 지금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머마기 때문에 라는 말도 됩니다. it is more like learning at the top of our 자 시간의 제일 위에서 그대로 합시다. 배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의 제일 아래에서 가르친다는 말이 똑같은 가르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줘보세요. 4시 1분에 내가 뭔가를 배우면 보도를 몇 시에 한단 말이야. 4시 59분 정도 되면 보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은 뭐 손대고 보는 대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보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또한 정치적인 팟캐스트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자 during the presidential convention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이것을 써야 됩니다. real-time interviews anywhere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I am just increasing working without a script 내가 점점 더 대본 없이 일하고 끝났습니다. 대본 없이 결국 주제가 뭐야? 내가 기자들하고 충고 내가 정말 기술의 변혁이 많이 생겨서 내가 일을 어떻게 하더라? 대본 없이 대본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한다. 보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뭐야? 기자들에게 하는 충고지. 결론은 뭐가 돼? 야 나 대본도 없이 뭐가? 4시 1분에 뉴스를 받으면 4시 59분에 내가 보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돼? 거의 real-time 실시간 리포터가 티처입니까? 아니면 리포터와 improvise 이 단어가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이 improvise 많이 했지 뭐라 그랬어 이거? 즉석 그렇지 기자와 즉석 즉흥성 정답 몇 번인가? 2번이 밑에 있잖아요 점점점 내가 대본 없이 하고 있다. 이게 틀릴 문제는 아니지 그치? 근데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중간에 읽으셔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던가 뭔 말이야? 그럼 뭐다? 그 부분이 예시 분산 문두 문미 반드시 한 번 더 확인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침착하셨어요. 풉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먼저 한 번 봅시다. 9번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10번 한 번 볼게요. 지금 이해되고 있나? 지금? 해설강의입니다. 푸는 거 아니야. 지금 풀리는 것처럼 시험장에서 풀렸다 하면 그치? 봐봐. 이것도 요즘 예전과 다르게 난이도 제법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어떻게 푼다고 그랬다. 1번 앞에가 뭐가 된다고 그랬다. 주제가 돼요. 주제가 되고 이 뒤에 주제랑 관련된 거 관련 없는 걸 잡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운동장이 역사적 운동장이란 것은 와일드 야생이죠. 운동장에 뛰어노는 거 그 다음에 fill the stream and the hills of a country and the road 그 다음에 street and the vacant place of a village towns and the cities 이런 도시에 공터에서 노는 게 당연히 애들의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가 아니냐 그 모든 장소들이죠 아이들이 모여서 자유롭고 즉석의 게임 같은 걸 하는 게 운동장 여전히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명하죠 자 언니가 문들어 나가서 뒤에 뭐가 예발된다 도치죠 지난 몇십 년 동안 통해서만 아이들이 이제 베이케이트 이러한 자연적인 놀이터를 베이케이트 떠나버렸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들의 점점 증가하는 사랑이지 뭐하고의 사랑입니까 비디오 게임과 이런 것들과 만약에 3번에서 여전히 야생을 설명하면 2번이 날라가요 그래야 옛날에는 아이들이 역시 모여 노는 거 아니냐 지금도 아이들이 모여는 놀아 옛날에는 어디서 놀아 운동장에서 놀아 공터에서 놀은 아이들이 지금 어디 논다는 말이야 비디오 게임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문자하고 이러잖아 이게 애들끼리 이것도 그래서 이분인 룰러 에임 아메리카 심지어 미국 시골지역도 퓨우칠드로 뭐 퓨우칠드로 머무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답니다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여전히 걸어다니는 프리레인징 매너 자유롭게 돌아다니 언어컴퍼니드 바이더스 성인들과 동반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는 말이야 애들끼리 노는 문화는 거의 없다지 전부 다 지금 여전히 옛날처럼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논답니까 요즘은 그런 환경이 거의 없다가 됩니까 거의 없다가 되죠 그래서 학교를 나가서 그들은 흔히 발견되면 이웃에 그 다음에 모래를 파고 요새를 짓고 진짜 전통적인 게임을 하면서 산도 놀러가고 볼게임 이거라고 요즘은 전부 다 뭐로 바뀌었다 그랬다 비디오 게임 이래봤겠죠 만약에 이게 틀렸으면 이거를 드러냈을 때 어디가 연결된다 이게 만약에 여전히 애들 파고놀고 막 이런거면 이것도 괜찮죠 근데 봐 얘들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어떤 겨울과 같은 거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되었잖아 그럼 여전히 전통적이지 않고 현대적인 거니까 얘가 룰아웃 되죠 무슨 말이야 1번과 2번과 3번은 전통적인 플레이그라운드 현대적으로 밖에 가는 거지 애들이 근데 4번은 아이들이 학교를 나갔을 때 여전히 이웃집에 가서 모래 파고 놀고 요즘 친구들까지 흑장난하니 엄마들 세균 감염된다고 못하게 하지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전통적인 게임을 하고 뭐 있니 자치 기능 하나 안 하잖아 틀렸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 틀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나마 조금은 난이도 중간 지금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11번 12번 볼게요 자 제가 이것도 또 어려워요 이거는 전부 다 2대 2인데 이건 어렵고요 근데 오키도키 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기출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지 항상 나만 기억이 나 그래서 이렇게 좀 할 때 내가 정리 안 해줘 내 잘못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한다고 다 했는데 다 했을 것 같은데 Time does seem to slow to trickle during a boring afternoon 오후에 지루한 지금 올 수업 시간 안 가지 이렇게 안 가죠 그런데 레이스 달려갑니다 뇌가 어떤 아주 엔터테이닝 재미있는 일에 뇌가 뭐가 되면 시간이 빨리 되나 몰입과 몰두지 EN이니까 메이크나 인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 이게 인그로스가 색이다 몰두하다 몰입하다 그러면 부엌에서 내가 뭐를 잡아야 됩니까 내가 몰투잖아 적어봐 우리말 몰두 몰입 그러니까 이거는 답도 여러분들 서울시에 나왔던 답이에요 몰두 몰입 몇 번이냐 4번 어쿠파이드잖아 차지되고 미리 머리 앞서서 차지된 거니까 이게 몰두 몰입이죠 안정 증가 에퍼세틱 어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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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퍼세틱 뜻이 뭐가 돼 퍼시가 느낌이지 A가 붙으면 뭐가 돼 위다우시지 느낌 없는 거니까 에퍼세틱이 이거는 무감각 무관심 냉대 이렇게 되잖아 이 단어도 많이 나왔던 답 기본 콜드 숄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기출 단어 움직입니다 됐어? 이 단어는 보기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그 와중에 전기통화 보이시죠 자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킵 어브리스트 아마 이 문제를 보시고 많이들 놀랬을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자 킵 어브리스트 위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킵 어브리스트라는 단어가 자 이 데일리 업데이트 매일매일 하는 업데이트들이 롤을 디자인 투 헬브 리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합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킵 어브리스트 오브 더 마켓 시장을 뭐하는 거야 시장을 정부가 그들로 통제하려고 할 때 시장이 뭐가 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이런 일상의 업데이트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고안됐죠 독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뭐하게 하는 겁니다 뭐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할 때 정부가 시장의 통제를 하려면 독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뭐해야 돼요 어브리스트 킵 이게 중요해요 킵은 뭐야 유지하다 따라잡다지 즉 뭐야 시장을 뭐해야 돼 시장을 유지하고 시장을 뭐해야 돼 따라잡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시장을 알고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잡다 이해하다 적어봐요 옆에다가 따라잡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랬다 따라잡다 이해하다 입니다 자 그럼 일단 답이 아닌 거 드러내면 첫 번째가 킵 away from 피하다 멀리하다 얘는 지우고요 이건 자극받다 영감을 고치시키다 그 다음에 have a faith 신념을 가지다 그래서 acquaintance가 친숙하고 이해하다는 말이에요 정답 몇 번 됩니까 1번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 더 정답이 1번인데 원래는 킵 어브리스트가 따라잡다는 말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acquaintance라는 원래 acquaintance 친숙하다는 말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또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킬러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문제 4번보다 이게 더 어려운 문제죠 두 가지는 두 개는 여기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던 추세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고로 앞으로 모든 문구는 여기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야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또 쉬운 거 막 준다 컴프로마이즈 갑자기 이런 거 준다 차라리 고생 좀 하자 기억하자 여러분들 절대 11월달이나 내년 이럴 때 잊으면 안 돼 저 새끼 왜 또 저렇게 어렵게 하노 이걸 기억해 울면 안 돼 여기서는 울립니다 자칫하면 13번째 그나마 얘 하나 쉬웠어요 얘 하나 쉬웠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몰라 몇 명이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일랜드가 감자 기근이에요 원래 아일랜드가 포테이토 대민 내가 옛날에 감자 할 때 아일랜드 감자 먹어봤다 했잖아요 미국에서 다 죽여보고 싶었다니까 맛이 없어요 이게 감자 기근 때문에 나중에 내용이 단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때문에 감자가 어떤 종이 나오느냐 특별한 종이 여러분들 아는 그런 감자가 말고 우리 메쉬 포테이토 그 말고 맛있는 감자지 근데 얘가 병에 약해요 물에 약하고 되게 약한데 이것 때문에 종자 계량을 해서 돌밭에 던져도 나는 감자가 많은 거야 진짜로 이것 때문에 일단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시면 뭐가냐 그러면 고구마 썩은 거 먹는 것 같은 느낌 맛 들을 게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1840년 아일랜드 나오면 감자 기근 대기근입니다 여기 나왔죠 서퍼 여기서 서퍼가 타동산을 쓰이면 경험하다 겪다 하죠 뭐를 겪고 있었다 기근을 겪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가 충분한 식량을 만들지 못했죠 거의 100만명의 사람들이 못되면 죽어지면 굶어죽는 거지 당연히 기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페미닌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스타베이션이 끝났어요 그럼 답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섬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고 나머지는 캐나다나 오스테리, 칠레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 이주하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주하다 단어가 에미그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트가 있죠 우리 보통 보면 이미그레이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주 들어오는 쪽이고 에미그레이션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갔다는 의미니까 에미그레이 두 개를 연결하면 정답이 몇 번 되겠습니까 3번이죠 간단하게 끝났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보기를 빈칸이니까 보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빈칸은 보기를 봤더니 보기가 전부 다 이제 연결사죠 어떻게 본다 여기를 무조건 멀어놨고 플러스 여기가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었어 풀 때 들어갈게요 but to work powerfully virtual reality 이게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은 needs to be about more than visual 비주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즉 가상현실이란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블랭크 what you are hearing convincingly match the visual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는 것과 매칭된다면 매칭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상 경험은 부서질 것이다 분해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매칭된다면 부서져 매칭되지 않는다면 안는다면 앉는다면 이니까 멈해하지 않는다면 if입입니까 unless입니까 그러면 일삼을 지워요 그렇죠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if The player, the coaches, 그 다음에 the announcer and the crowd all sound like they are sitting mid-court 여기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들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TV로 게임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just as much of a sense that you are, you are there 거기에 있는 것처럼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경기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면 그 안에 내가 정말로 가상의 게임을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불행이동 그러면 따라서는 플러스 플러스, 불행이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돼야 됩니다 오늘날의 오디오 장비와 우리의 레코딩과 그 다음에 리프로듀션 포맷이 단순히 in adequate, 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하다 그 소리를 확실히 재창조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면 따라서 부적절합니까? 불행이도 부적절합니까? 불행하게 되죠 그나마 13번, 14번 문제가 다소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뒤로 갔는데 이미 멘탈은 다 틀렸고요 푸는 사람이 처음에 푸시는 게 특히나 그랬을 거예요 멘탈이 흔들립니다 8번, 9번, 7번, 8번에서 거의 뭐 정신 혼미하고 9번에서 거의 피니시 블러가 날아가지 그랬을 거야 그러고 나면 뒤에 또 어휘를 봤더니 오늘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1년 더 밖에 생각이 안 들었을 거야 근데 웃자고 하니까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원래 저기 그날 되게 저 혼자 슬펐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침착하면 돼요 문제는 반드시 난이도가 조절이 돼요 분명히 무난한 문제가 4, 5 문제가 나와 처음 하신 분들이 50점만 넘어서도 상당히 선박한 겁니다 내년에 고득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자 1번, 15번 봐봐 이거는 룰 접목했니? 연습, 아 여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안한데 문풀 하셨던 분들은 우리 얼마나 매번 두 개씩 꼭꼭 풀었던 게 이거잖아 연결사의 적절성, 연결사가 없다면 뭐가 중요하다? 전, 후, 추론이 안 되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똑같은 사고가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럼 똑같은 사고니까 뭔가 어떤 사고가 앞에 나오겠죠 어디에? 어떤 많은 목표에 자 뭐예요? 직장에서 improving performance니까 직장의 어떤 우리가 수행능력과 행동능력을 개선시키는데 그럼 이 뒤에 어디 나와야 되노?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어떤 사고가 앞에 나오고요 똑같은 직장에서 일이 직장에 관련된 게 어디 나와야 돼? 뒤에 나왔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돼야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appy brain tends to focus on the short term이죠 그 행복한 뇌라는 것은 행복한 우리의 두뇌, 뇌라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초점을 맞춰요 그렇다면 It's a good idea to consider What short term goals we can accomplish that will eventually need to accomplish long term goal이죠 이거 수능에서든 지문에 비슷한 지문이 있었어요 그 단기간의 목표가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장기간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를 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Lose 30 파운드 6 months이죠 6개월 만에 30 파운드를 뺐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목표가 작은 인커렘, 이거 증가분, 체중의 작은 증가분을 여러분들이 that will get you there 줄이는 겁니다 처음에 뭐가 돼? 내 목표가 6개월 안에 한 10kg를 빼야 돼 1차적인 게 뭐야? 일단 한 달에 한 2kg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long term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를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 short term을 성취해야 돼 이게 바로 생각 thinking이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봐요 Maybe if something as simple as rewarding yourself each week that you lose 2 pounds 일주일에 2 파운드를 줄 때마다 니한테 어떤 상을 주는 것과 같이 단순하다 이게 바로 뭐가 돼? 여기는 지금까지 전부 다 뭐가 나와? 직장이야 살 빼는 걸로 끝나는 거야 Losing weight잖아 그런데 봐요 By breaking the overall goal into smaller 더 작고 짧은 목표로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증가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압도될 때 뭐예요? 우리의 직업에서 직업이 여기 나오잖아 그리고 앞에는 thinking 뒤에는 뭐가 나오면 돼요? at work 그럼 당연히 정답은 몇 번 들어가? 4번 들어가죠 단순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못 옮긴 건가요? 네 이거 틀리면 안돼 암만 급해도 이게 근데 봐봐요 이분도 문제 정말 잘 내는 분이에요 분명히 지침을 받으셨을 거예요 문법은 쉽게 논란이 여지가 없도록 혹시 내게 전화하고 싶다면 자 인케이스 다음에 뭐 나와요? 주어 동사 인케이스 오브 뒤에는 뭐가 나와? 명사가 나와요 내 번호입니다 This is my number Just in case you would like to call me 나는 유럽 여행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자 이거야 BBG? ING 끝났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됐다 메리는 무슨 동사라 그래? 타동사 타동사 뒤에 뭐가 붙으면 안됩니까? 이거는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너무 쉬워서 그런데 학생들이 뭐냐면 이걸 순간적으로 수동으로 본 거야 PP니까 수동으로 보면 타동사 뒤에 전사 붙었으니까 수동 혼자 또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걸립니다 자칫하면 나는 내 아들이 읽을 책하고 사야된다 I should buy a book for my son to read 누가 봐도 이번에 무버 힘 뺐죠 완전히 무버 힘 뺐어 세 문제 전체가 쉬워요 그렇지? 그럼 내년에도 쉬울까? 몰라요 분명히 퍼센테이지 분석합니다 이게 만약 정답하면 80% 나왔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어렵게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그 말 했지 국가직의 영어가 좀 쉽다는 말이 나와서 지방적이 무조건 어려우실 거였겠죠 제가 걱정한 게 뭐라 그랬어 출제위원들은 난해도 조절을 못해요 자기들은 살짝 어렵게 했는데요 우린 지금 이렇게 치명상을 입는 거야 아까 90, 90, 90, 20개처럼 그렇지 않겠나요? 얘는 출제위원 하면 가서 막 때리고 싶을 걸 근데 출제위원이 문제는 잘 내셨다니까 이분은 분명히 받은 대로 낸 거예요 근데 국어가 비문학이 많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날라갔죠 국사는 좀 쉬웠다며 국사는 좀 무난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많고요 선택과목 사회랑 행정학도 되기 쉬웠다고 들었고요 법이 조금 까다로웠나? 법은 좀 까다롭죠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조정을 해요 이번에 이렇게 걸렸는데 내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난해도 조절은 영어로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실험은 없습니다 그냥 영어가 독박 씁니다 그리고 되게 만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불만을 못 가져요 영어 어려우면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변이 있죠 수능처럼 냈잖아 그럼 이 영어가 문제였다면 수능도 문제였다는 말이 되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아마 11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부터 제가 일단 일치까지 하고 여기서 애들이 절망을 많이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시간도 없는데 또 일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알지? 내가 풀면 저도 웃었습니다 이런 샹 이러면서 내가 이거 풀기 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일치가 없군 없긴 치 이것 딱 보고 제가 제일 뒤에 넘기고 애들 진짜 고생했겠다 싶었던 게 거기서 19분 20분 빈간 이러면 애들이 무조건 난해도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위에서 밟는 거예요 19분 20분 아예 의도하고는 작정하고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어떤 그리고 길이들 한 번 봐봐 여러분 만약에 한 3, 4분 남았으면 두 개만 선정했어야 돼요 일치 두 개만 풀거나 빈칸 두 개만 풀었어야 돼요 선택은 빈칸이 우선이에요 빨리 풀 수 있는 그래도 빈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빈칸 두 개가 겁나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하자 어렵게 하자 자 일치하지 않는 것 길이 보소 19세기에 창문을 여는 것이 이게 봐봐 이분들이 룰이고 나발이고 못쓰게 만든 거예요 창문을 여긴 미에즈마 저게 뭔데 미에즈마하고 관계가 없대 그럼 내가 미에즈마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아 지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19세기 또 19세기 일단 19세기 물고 늘어져 봅시다 이게 믿어진 것은 젠틀맨 신사들은 나쁜 공기와 같이 살지 않는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신사라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좋아 백신이 만들어졌죠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이 미생물들과 박테리아가 병의 실제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지 그래야 그 다음 뭐가 돼 백신이 나올 거 아니야 예방하는 거니까 박테리를 잡는 거 그 다음에 클리닝 컬츠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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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닝 컬츠 이것들을 청소하고 스크랩 이런 것들 청소하는 것들이 잘려진 거라든가 뭔가 잘린 파편 같은 거나 조각들을 청소하는 것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잖아 뭐냐 여러분 밑에 잘려지고 파편 같은 게 뭐냐면 집에 밑에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 이걸 치우는 게 뭐가 돼요 건강을 유지하는 거다 3,4번은 좋은 말이죠 그럼 내가 어디만 잡았는데 19세기만 목숨을 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쇠 뭐 집에 뭐 이런데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지 항상 거실이 깨끗하지 외국 애들은 신발을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신고들 바닥에 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거를 청소한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치 걔들 보시면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보시면 뭐 많이 날려요 그 와중에 집에 또 개 뛰어다니죠 막 이러면 당연히 당연히 박살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 보겠습니다 거기서 컬츠라는 단어가 뭔가 볼게 스크랩이라는 단어가 이게 잘려진 거고 스크랩이 긁혀진 거고 이런 말도 돼 이거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건강과 그 다음에 의료 전문가들이 모두 주장하죠 질병이란 것은 자 이게 미에즈마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공기에 대한 가상의 용어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공기를 뭐라고 불렀다는 말이야 미에즈마야 그러면 그러면 서양 사회 건강 시스템은 이러한 가설이에요 질병을 예방하려고 그러면 창문이 열거나 창문을 닫아야 돼요 뭐에 따라서 거기에 미에즈마가 많으냐 칠레가 미에즈마가 많으냐 방 바깥에 미에즈마가 많으냐 실내에 미에즈마가 나쁜 공기가 많다면 열어야 되겠고 바깥쪽에 미에즈마가 많으면 뭐 해야 된다 닫아야 되겠지 답 나왔습니다 몇 번 틀렸습니까 1번이지 관련 없는 것이냐 관련이 있잖아 창문이 열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컷과 그거 보시면 이게 의사들이 could not pass along this is because gentlemen did not inhabit 자 젠틀맨들은 어디 살지 않아 quarters with a bad air 여러분들 제가 오위할 때 쿼터에 S가 붙으면 숙소란 말 해드렸지 헤드쿼터스가 본사란 말 해드린 게 여기잖아 나쁜 공기를 가진 숙소에서는 신사들이 살지 않을 거다 단어가 여기서 깨알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균이라는 개념이 따라왔고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나쁜 공기가 여러분들을 안 좋게 만든다고 그래서 거의 밤새도록 사람들이 알기 시작 하룻밤만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 미생물과 박테리아들이 실제 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병의 새로운 관점이 의학에 대한 휩쓸업을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어떤 완전한 변화입니까 이제 외과의사들이 이게 Antiseptic이라는 단어가 방부제 같은 겁니다 방부제나 항균제 같은 것들 과학자들이 이제 백신과 자 이게 항생제죠 항생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Just as a momentary 동시에 The idea of germs gave ordinary people the power to influence their own lives 삶의 세균이라는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Stay healthy You could wash your hands 손을 씻고요 물을 끓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철저히 끓이고요 그리고 Clean cut and scrap with iodine 자 이거는 이제 보면 이게 cut이라는 단어가 잘려진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iodine이라는 단어가 뭔가에 대한 어떤 약품 같은 거겠죠 아이오딘이나 같은 것들 이게 아이오딘이 우리 요오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cut은 뭐냐 잘려진 거니까 잘려진 거니까 상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크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긁힌 거잖아 찰과상 이런 걸로 소독했다면 왜? 이게 잘려지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균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다 그니까 사실 다 읽으면 안 되지 그거는 뭐 어디서 끝장이 났어야 됩니까 그냥 19세기에 미에즈마가 실내에 많고 실내에 없느냐에 따라서 창문을 열고 닫았다니까 관련이 있었죠 썩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읽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먼저 상당 기간 동안 이도적 언더스도 이해됐죠 리더라는 사람들은 아주 능동적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팔로워들은 당연히 수동적으로 따라가죠 당연한 거 아니야 상당 기간 동안 리더는 뭐야 강력히 이끌면 따라가는 사람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게 리더 아니야 1번 괜찮고요 사람들의 복종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옛날에 맹목 양반들이 가자 야 요즘 뭐라고 합니까 가자 좀 보고 이렇게 되잖아 3번에 자 이거 팔로워 우리 팔로워 알죠 팔로워 추종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오늘날 여전히 거부된다 보기 잘 보라 그랬잖아 찍어도 하나 찍겠다 혹시 이렇게 푸는 사람 맞춘 사람 있나 있지 그래 3번 했나 잘했어요 아우 하나 걸렸네 하나 걸렸네 이건 바로 걸리죠 리더 역할이니까 리더와 팔로워가 전부 다 리더십 과정에 다 참여하죠 당연히 리더가 있으면 당연히 누구도 있어야 되고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볼까요 팔로워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십 공식에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란 것은 항상 이해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역할이 항상 이해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자 리더십에 흔한 관점을 리더들이 실제로 이끌고 그 다음에 복종하사 나중에 팔로워로 부르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간다 1번은 완전히 맞는 말이죠 특히나 지난 세기에 사회적인 변화가 사람들의 팔로워의 관점을 바꿨다 2번인가 팔로워의 관점이 바뀌었다 2번도 그렇죠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리더십 이론이 점점점 인식되죠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이죠 팔로워들이 리더십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과정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부인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여전히 리더십 과정에 뭐하는 거야 참여한다는 말이죠 오늘날 자연스럽죠 자 중요한 역할을 받아들이면 누가 팔로워들이 하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역할을 뭐해야 된다 현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서 멈췄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불일치는 보기부면 분명히 존재한다고 내가 신신당부라고 보냈지 시간 없으면 불일치 때려라 밀어놨다가 보기만 보고 때려넣어라 그랬지 이제 들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룰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19번 20번 참 잔인했던 문제들입니다 다 알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심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저희들 투앤드 시간에 구운독회를 많이 하고 간단한 해석을 많이 하죠 그걸로 됩니다 자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없어 1분이야 어쩌고든 2개를 다 풀어야 돼요 빈칸이 중간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이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고 봐요 정말로 급하면 여기서 인 보드송 올소죠 엥? 이래 되죠 보드송을 알죠 새가 지적이는 것이 또한 블랭카입니다 새가 지적이는 것이 그 다음은 The sequence is one matters죠 에이 씨리되지 근데 혹시 아세요 sequence라는 나라 하나 sequence 그렇지 연속이 중요하다 그럼 뭐가 돼 중요한 것은 연속이면 요 앞에 뭐가 돼 새가 지적이는 것도 뭐가 돼 연속성이 중요하다 적어봐 연속성이 중요하다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럼 봐봐 인간과 새 모두가 이런 특정화된 소리 시스템이 소리 시스템 통제가 실행되어집니다 One half of the brain 뇌의 한쪽 부분 일반적으로 좌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야 뭐를 이런 어떤 통제를 그리고 그 시스템이 학습되어져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학습된다 뭐를 뭐가 중요하다는 거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럼 보기에서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뭐가 돼 내가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바뀌어 쓰인다 그랬나 어떻게 바뀌어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에 뭐가 돼 단절해서는 하나하나 낱개는 중요하지 않다 말을 바꾸면 돼요 연속이 중요하면 개별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걸 바꿔보면 정답 몇 번 나오나 그럼 1번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침착하게 보였겠는가 네 범위다 그럼 뭐가 돼 여기 올라가야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왜 중요하냐 그럼 봐봐 언어적절성 언어적절성 그 자체가 이중의 층이 있다는 건 뭐야 언어적절성이란 것은 약간 중의적이다 그 말이 뭔가 하나의 소음은 때때로만 의미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소음 하나하나 소음된 건 때때로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그럼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연결이 중요하다 이거 시퀸스라는 그러면 뭐가 돼 단이라는 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안타가 되죠 답은 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는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고 과연 시험장 됐겠는가 저는 어디까지 봤나 그러면 안전하게 해서 인간의 언어가 방어를 갖고 있듯이 어떤 새들도 뭐를 갖고 있는 거야 방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화이트 크라운드 스페로가 흰색 흰 왕관 참새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새하고는 달라요 자 이것들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걸 구분하는 것은 이러한 새들의 소리를 다 들었을 때 구분된다는 말은 요거 요거 하나만 들어서는 새소리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르고 다 같이 들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리는 종종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서로 비교를 다른 걸 비교를 해야 알 수 있는 예시까지 보셨어야 됩니다 에이 난이도 다섯 개야 말이 쉽지 안 잡혀요 이해 됐나요? 그리고 해설 강의야 지금 여러분들 푸는 게 아니라 해설 강의야 그럼 해설을 들으면 이해를 해야지 왜 표정이 해설을 들으면 더 모르는 표정이야 중요한 거는 시퀀스라는 단어 한 가지 싸움이었어요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연속성이 아닌 것은 중요하지 안타로 패러프레싱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됐나요? 마지막 이거 진짜 어려웠습니다 오늘 내가 어렵단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요 룰을 쓰면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잘 아느냐 답은 전부 다 이거에요 패러프레이징 다시 쓰기 바꿔쓰기 시간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기껏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반 잘라야 돼요 빈칸이 중간이니까 이거 봐 이걸로 다 보면 안 돼 손 없어서 왜냐하면 내가 maybe라는 단어를 정말 이거 지도하는 순간 조지는 겁니다 지도하면 조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MAP 소문자로 썼겠지 대문자로 쓰면 뭔가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접근법 뭐로 Meditating Mediating Assessment Protocol 이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동에 평가하는 개입 행동평가 개입설입니다 몰라 이거 Maybe에요 Maybe라는 것이 단순한 목표가 있대요 일단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목표가 있는데 단순해 To Put Off Put Off는 뭐가 돼요 미루고 연기하는 거죠 Gut based Gut 가 먼저 나 Gut 속의 위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거면 생각 심사숙고입니까 아니면 즉흥적이야 그렇죠 즉흥적인 결정을 미루는 거야 어떤 선택의 정보가 부여될 때까지 많은 분리된 요소로 정보가 부여될 때까지는 그냥 올라오는데 즉흥적인 즉흥적인 결론을 결정을 뭐해야 된다 미루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맵의 목적은 뭐가 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봐봐 인튜이셜 인튜이셜 우리 많이 있지 직관이지 직관이 뭐에요 여러분들 직관과 같은 나라가 위에 뭐 있나 겉 베이스드 디시즌 메이킹 아니야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소재 뭐에요 맵이잖아 맵은 결과적으로 이런 직관을 뭐해야 되는 이 직관 바로 올라오는 즉흥적인 결정을 뭐해야 되는 거다 미루는 거 아니야 미루는 나라가 보기에는 미루는 나라 몇 번 있습니까 딜레이 끝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쉬이 됐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혼자 지금 채점하고 입을 덮어주고 우는 사람도 울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50점대 60점대 합격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표준입니다 다시 한 번 70점 이상 선방 60점 이상 기대 가능하고요 다른 과목 아주 잘 짰을 때는 50점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험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쪽이 안 맞나 봐요 나하고 여기가 안 맞나 봐요 근데 시험 결과가 나쁘면 1년을 공부했는데 나쁘면 1차적으로 앞에 있는 강사가 책임입니다 진짜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제일 사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첫 번째고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하시거나 다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년에는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다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게요 공부할 때 힘들어야 돼 힘든 만큼 가져가는 거고요 진짜 진짜 혹시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영어가 안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이따울 내면 이거 원의미도 주면 절대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맞춥니까? 이따울 문제 맨날 푸니까 풀어서 맞출 뿐이에요 저도 세 개 정도가 답이 두 개 체크하죠 다시 봤어요 제가 그렇게 한 1분, 3, 2분 걸리면 여러분들 7, 8분 넘게 걸려요 제대로 풀면 제가 십 몇 년 동안 이걸 풀었는데 지금 저도 답이 두 개 모호하게 나올 정도면 난이도가 겁나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문 정리 내용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 내용은 다시 어때요? 그리고 요번에 그런 생각 들지 않나? 유독 이상한 단어가 많이 보이지 않나? 독해 지문에 출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죠 이거 수능 지금 이거 수능 봐 한다고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데 수능 봐라 수능 이런 단어 안 줘요 수능 문제 이런 단어 있더나? 이런 이상한 단어? God based this이 잘 안 나오고요 아까 유펜 안 나와 이런 단어는 교수들이 원문을 그대로 발췌합니다 심리학 잡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뭐야? 예시 역출에서 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문제 패턴을 바꿀게요 제가 옛날에 안 쓰던 문제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일단 출판사랑 상의해서 일단 제가 요번에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큰 소리를 칠려고 그러면 내가 소스 갈 때 제가 워낙 프린터로 많이 줘가지고 찾으면 다 나와요 킵어브리스도 오브 있고요 앵그로스 근데 그건 변명밖에 안 되지 뭐 어떤 애 전화 선생님 다 했는데요 그러더라고 딱 한 명 얘기하더라 다 했는데요 이러더라고 걔는 80이에요 나머지는 뭐 안 했으면 내 탓이니까 내가 책으로 만들어 놓을게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 놓을게 듣게 기술 단어 천을 주든 삼천을 주든 줄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독해하고 다 할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하고 영어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든지 안 맞는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뽑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1년 동안 저도 독하게 다시 할 테니까 하시는 분들은 고생스럽더라도 이제 문제 봤제? 이제 내 난이도에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지 말고 저도 절대 양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외부지 반은 수능 반은 다른 데서 정말 어려운 거 가져오겠습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수고했고 내가 길게 안 했으니까 오늘 해설강의 딴 데보다 15분 더 합니다 신세 한탄, 위로, 반성 막 이런 겁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한 100분 더 해야 된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이 내 탓이 1번이야 내한테도 욕해 차라리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합격하실 분들은 여기 몇 명 있는가 모르겠는데 합격하실 분들은 일단 안 오겠지 합격하실 분들은 축하를 하고 조금 더 하실 분들은 어차피 어려워지면 우리가 유리해 내가 이렇게 하면 유리할 거니까 고생만 좀 합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